변기에서 피자헛을 조지고 있는 주인공 에디 작업은 시작도 못한 채 무지성 하루를 이어가던 중 사귀던 여자친구에게마저 버림받게 됩니다 터져버린 멘탈을 부여잡고 집으로 향하던 중 마주친 전천한 버논 팩트로 두 차례 처맞은 뒤 이동한 술집에서 의문의 약 하나를 건네받게 됩니다 섭취를 마치고 집으로 오르는 에디 집주인에게 무호흡 극딜을 당하던 그때 갑자기 존나 맑아지기 시작하는 뇌 과거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또렷해지기 시작하더니 단숨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사히 집으로 복귀합니다 그러고는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가는 에디 다음날 지리는 약효로 편집장님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버논을 찾은 에디 약을 파밍하기 위해 그의 빵 셔틀마저 마다하지 않고 출격합니다 그런데 맥모닝을 먹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린 버논 그의 죽음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애 존나 빠르게 약을 찾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 후 획득한 돈과 약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에디 그렇게 하루하루 매드 무비를 찍어가던 중 사채업자에게 빌린 1억으로 주식에 입문합니다 버프를 받고 미쳐 날뛰는 뇌덕에 20억까지 늘어난 잔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뜨거운 재회까지 그렇게 멈출 줄 모르고 달리는 그의 꽃길에 주식의 검을 칼벤 룬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의 남심까지 가볍게 녹인 채 집으로 향하던 그때 갑자기 나타나는 이상 증상들 눈을 떴을 땐 이미 전날 대부분의 기억이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부작용에 약을 먹지 못하는 에디 결국 이전의 깡깡이 상태에서 다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가볍게 조져버린 뒤 집으로 빤스런한 에디 혹시나 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번호 내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던 그때 우연의 일치인지 미친 타이밍에 울리는 별소리 일단 존나 튀고 봅니다 겨우 따돌림도 잠시 겨우 서현을 만나버린 에디 분노의 명존세를 맞고 약까지 뺏기게 됩니다 금단현상과 같이 도착한 여자친구의 사무실 지린은 민폐와 함께 약 셔트를 부탁합니다 그녀의 집에 약을 꽁쳐놨던 에디 그런데 몇 시간 전 에디를 뒤쫓던 남자가 그녀를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헬프 요청을 받은 두 명의 남성까지 가볍게 보내버린 뒤 계속해서 그녀를 쫓는 그 위기의 순간 에디의 말을 듣고 약 하나를 섭취합니다 그러고는 톰 크루즈도 울고 갈 지리는 추격 액션을 선보이는 그녀 쇼소드를 들고 쫓아오는 그를 남의 집 아이와의 화려한 협공으로 눕혀버립니다 그렇게 복귀 기념 뜨밤을 마친 다음날 약 빨고 다시 칼을 찾은 에디 그의 완벽한 보고서를 읽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부작용도 극복하고 개인 실험실까지 만든 채 제2의 꽃길을 향해 나아간 에디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거대한 두 회사의 합병까지 주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직전 자신과 똑같은 부작용을 겪고 병원에 입원 중이신 사장님과 그의 비서를 목격하게 되는 에디 거기에 부작용이 있던 날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자신이 지목되게 됩니다 빠르게 변호사를 고용한 뒤 위기를 모면하고 나오는 에디 그런데 주머니에 꽁쳐놨던 약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합병건까지 들통난 상황 약효가 떨어지면 점점 하얘지는 머리를 부여잡고 빠르게 집으로 향합니다 TV를 통해 자신의 변호사가 상대 합병회사의 담당 변호사의 사실을 알아채내디 그렇게 범인 검거를 마치고 약을 되찾으러 나가려던 그때 약의 짜릿함을 맛본 사치업자가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찰나의 순간 빠르게 칼을 파밍하는 에디 그대로 선빵을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둘을 상대하기 위해 약이 깃던 사치업자의 케찹을 흡입한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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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이 풀린 뇌를 바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약의 존재를 알고 회장님을 살리려고 했던 비서에게 변호사의 만행을 꼰지르는 에디 그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보내버리고 다시 약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상원 의원에 출마하게 된 에디 그런데 독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때 자신의 상사였던 칼에게 시기와 질투가 담긴 협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는 약발로 각성한 에디 시기와 질투가 담긴 협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참교육을 당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곤 아무렇지 않게 린디와 만나는 에디 그렇게 다개국어를 조지며 데이트를 즐기는 둘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